이거 어딘가요? 아 연구원에 이유리씨 향이 돋으신다 이요 어? 고양이 고양이 키우세요? 어디서? 고양이 이름을 무 나는 유리야 고양이 같이 불러서 유우무 뭐야 주위에서 누가 잘 챙겨주나 보다 길냥이가 저렇게 사람은 잘 안 가는데 여기 친구야 뭐야옹 나 이거 사오면 간식 하나 줄게 아이고 깜짝아 참 어렵게 준다 어렵게 헛헛 헛헛 고양이가 놀아주는 것 같은데 헛헛헛 잡혔어 잡혔다 잡혔어 잡혔어 우와 화났어 화났어 이거 끌고 간다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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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 친구는 다행인 게 혼자 오잖아요 보통 소문나면 된 말을 들고 네 그래서 혼자 오다 일단 뭐를 좀 먹어야 되겠지 아침 메뉴? 뭐가 좋을까 아침 식사 아침에는 아침에 간단하게 샐러드 샐러드 쌈? 웬일이야 일의식이 아닌데요 네 오늘은 좀 간편하게 여배우답게 네 쌈밥인가? 네 우와 아침에 생마늘 생마늘? 아침에는 간편하게 과메기 아 과메기 저 아침에 과메기 먹는 여자예요 과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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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가 드시는데 뭐 과메기가 요즘 제철이어서 지금 근데 많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해된다고 저녁에 많이 못 먹으니까 저는 이렇게 저녁을 못 먹으니까 아침 되면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침 되면 참았다가 이거 먹어야지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요즘 지금 완전 제철이어서 저리죠? 네네 맛있겠다 제대로 먹네 아우 제철 맞은 과메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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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도 아주 아우 근데 이건 정말 강추예요 제가 과메기 잘 못 먹었었는데 아우 아우 에이 근데 공어 드시는데 과메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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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이게 이게 지금 한입에 설마 어떻게 들어가지? 길어 길어 아우 들어간다 일단 스트레스 아우 유리씨라면 들어간다 간절하면 들어갑니다 간절하면 어 들어가 들어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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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되네 야 무지개 인정 인정 먹을 수 있삼 와우 사라졌어 놀랬어 아우 너무 안 드신 것 같아 음 이게 하다보니까 더 넓어지는 느낌? 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뱀 와우 어머 헤이 아유 영재언니 어쨌든 너무 고마워 영재언니 어쨌든 너무 고마워 영재언니 어쨌든 너무 고마워 언니 덕분에 내 재능을 발견했어 아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 들었지? 이제 어머니 거 아니야 이제 어머니 거 아니야 어머니 오시길 했지? 어머니? 어머님이 오세요? 네 친어머니 아니 어머니라고 하는 거고 시어머니 같은데? 정말로? 어머니 오시길 했으니까 어머니께 대접하기 위해서 크레이브 케이크 케이크 준비하시네 어머 이거 뭔데? 진짜 이건 고급스러운 케이크 비싸게 주고 손이 많이 가잖아요 손이 좀 많이 가 정말로? 오늘 집에서 할 수가 있다고요? 뒷집 만들어요? 네네 오 김치로? 김치로? 모아서? 김치로에 크레이프 케이크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번에 김치가 주제여가지고 이야 이거 출발이 좀 독특하네 일단은 좀 무리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잘 익었다 아 어 김치는 맛있어 보여요 아 잘게 다지는 말이야 아니 어떻게 해 이거 케이크를 아 아 칼이 하나 더 있지? 아 쌍칼 쌍칼 아 이영복 셰프님 칼 아 두 개로 다질라고? 같은 친척일지 몰라 어 같은 이씨 있어요 오염이 하하하하 참 독특해 우린 새롭게 쌍식도로 아 이야 오 근데 확실히 요리도 장비빨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장비빨이 있어요 장비가 좋고 잘 맞아야지 음식 하는 것도 재밌는데 괜찮은데? 아 하하하하 오우 하하하 좋 rapidly 손꼽 좀 더 빨라져요 straightforward 무화지경 지도 원하 진짜 와우 완전 가루를 만들어버 Orth 이제 김치 크라이프 케이크. 뭐지? 저걸로 케이크를 만든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크라이프 케이크는 만드시는 거 맞나? 김치 전 아니고요? 지금 김치 전하는 거 같은데? 얇게 한 번. 아, 김치 전을 이럴다 보다. 아, 전을 얇게 해가지고. 김치 전을 여러 장 만들어서 포기하려고. 우리나라 떡 케이크 말고 다른 케이크 없어서 제가 김치 전 케이크. 우와, 맛있겠다. 네, 만들어봤어요. 김치를 한 겹씩. 아, 몇 개를 아시게요? 프라이팬이 몇 개예요, 지금? 그래서 동시에 빨리 해야 되니까. 연이 너무 한 자랑 같아요. 메밀은 다음 날 부분에 뺀다가 어디서 executive went down. 쟤가 2시간. 뭐, 어디 됩니까? 뒤집기. 역시, 역시. 어머. 이거 말이야. 원래, 아, 럴득이죠, 럴드. 이게 원래 프로그램에 이렇게 높이 안 띄우고 그냥... 수창 면을 만드는 유리신데요, 뭐. 어머님이 좋아할 맛이에요. 모짜렐라. 김치전을 틈틈에 쌓아가지고 김치 크레이브 케이크. 우와, 맛있겠다. 김치를 한 개씩. 김치전이 뜨거우니까 모짜렐라 이렇게 깔면 피자지 뭐, 피자. 이거 또 치즈. 야, 난리 났다, 이거. 야, 이거 치즈. 아, 몇 장을 올리시는 거예요? 몇 층아, 몇 층. 우와. 이제 거의 끝나간다. 어머니 스타일대로 해봤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 우와. 이 정도 높이면 피로연대,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떻게 나눠 먹어? 마지막, 예쁜 걸로. 아, 이거. 잔사하세요? 엄청나다. 아니, 이거 저기 시장에 전 파시는 분이잖아. 사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시어머니께서 이런 걸 좋아하세요. 시어머니요? 아, 시어머니요? 이거 나와줘야 돼요. OK. 여기 nen utral Amy 아니에요? dieser 나이 쌔 böyle. pozosta southwest. 저기 проблема.